송추 원마을 송추계곡 0.2km 오봉이 3.3km 가야돼? 아이고 깜깜해서 보여야지 아니요 이거 더 잘나와요 왜그러냐면 이거 찍으면 더 잘나와요 여성봉은 2km네 오봉 탐방지원센터에서 상행을 시작합니다 야성봉이 2.5km 4시간 안타는데 얼마나 좋아 4시간 안타는데 천천히 안녕하세요 멋있는 데 많아요 몇 명이야 하나 둘 아 맞다 여기가 올라가면 1시까지만 내려오면 되니까 저기 있네 뭘 거기서 강석 오빠 꼼짝 말고 있어 아 가 으 으 으 으 으 북한산 5분을 오르고 있습니다 야 멋지라 음 4 numa 4 헤러 간다 약불말 acum 3 으 으 으 으 야 산통 멋지에 여기는 어 근산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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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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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둘이 아는 사이요? 그러지 말고 쇼키도 그까지 가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하나 둘 오케이 둘이 발이 딱 피고 오케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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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그래서 얼굴이 좀 보일라니까 야 주문상이 너무 많다 얼굴이 약간 그렇죠 하나 둘 야 그대로 있어요 아 저 다 아이고 예쁘다 안 이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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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뻐다 이쁘다 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이뻐 아 좋았어요 다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 둘 작품하러 만들어 줄게 하나 둘 오케이 다 했어요 뭐야 얘 안 찍었어 나도 안 찍어서 같이 찍어야지 막걸리 하나 꺼내줘 거 같은데 어우 추워 오우 오우 멋지다 뭐야 여성봉 400m 남았네 어디가요? 여성봉 여성봉 거기 잔디 좀 자랐을까 네 네 거기 깎으면 어떻게 하 멋지다 저게 5봉 그림자인가? 한영 내려가, 한영이 다 막아주세요 자, 아버로 타고 보고 가세요 보고 가시라고요 여기 여기 구경하고 가시네 대장님, 보고 가시라고 여기 진짜 단풍 들었네 안 보면 후회하니깐 걸고있지 말아봐 이야 저 소름아 멋있다 응 소름아 멋있어 그래? 여긴 어디로 여기 어디 쪼개졌지? 네? 응 여기 쪼개졌어 아 멋있다 여긴 반품 줄어들어 쪼개있다 응? 반품 줄어들어 응 진짜 이래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응 야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더 나아 저 위에 가면 더 좋아요 응 응 응 으아 으아 아 이쁘다 아이구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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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 으으아 으악 으아아 으아 아 하이구야 tension 이게 뭐야아±±±± 이게 뭐야아? 갈라가는 이젘 아, 됐어요? 아, 예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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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야지 아이고, 고고 물을 못 가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허이 아, 여기 돌아와봐 돌아와봐 여기 망경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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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 여기 봐봐, 이쪽으로 와봐 여기를 사봐 어휴 북한산 여성봉에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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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어 아 아 와 아 어 아 아 아 아 오오오 오공이 보입니다 북한산 오봉입니다 오오오 삼각산도 보이고 사진 다 나올텐데 유사진 찍고受체봐 .. 나온다고? 어 남았어 내려 오 날로와 내려와 나 찍었어요 안 찍었어 sadece .. 안 올레오겠다고 나도 찍자 아니 아직 안올라 옷이 본인 빨리 와라 북한산 오봉이 보입니다 아 여긴 전국에 다 나가는거에요 방송에 아니 실시간 방송 갑시다 여기서 찍어달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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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자매 찍어 줘 빨리 그냥 보이십니다 예 잠시만요 그래서 보여요 이거 보여요 카메라가 넓어서 다 보여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아이고 멋지다 북한산 여성봉에 왔습니다 사진이 안되면 세계로 이제 멋지다 figures 여성봉에서 오봉이 1.3km로 가야되네 단풍 멋지게 들었네요 멋집니다 아주 여기 단풍이 아주 이쁘네 거기말고 여기 여기 하얀 단풍 하얀 단풍도 있네 여기 하얀 단풍도 있네 여기 하얀 단풍도 있네 멋지다 아우 하얀 단풍도 있네 아우 아 우우 하얀 단풍도 있네 낚은 yaş이 아우 아우 으어억 얘 야 북한산 오북릉선 입니다 멋지다 아 하나 두 오케이 여왕 이쪽으로dimensional 요렇게 야 오케이 와 이쁘다 뒤로 돌아 괜찮 지금イプat 아이고 네 집 thatателя 아 이쁘다! 하나 둘 셋! 야 이쁘죠? 하나 둘 셋! 아니 얼굴 다 가려면 어떡해? 하나 둘 셋! 아니 얼굴 가려면 어떡해? 안 한다면서? 너무 잘하시는데?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좋다! 둘이 둘이 둘이! 동영상 아싸! 그래! 아싸! 아 좋습니다! 인자 인자 인자! 아 좋아요!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야 북한산 오봉에 왔습니다! 멋있습니다! 어딜 봐야 되는거야? 가봐요! 가봐요! 멋진 풍경입니다! 여기가 오봉의 시작이군요! 아... 아... 북한산 오봉에 들어섭니다! 이제... 북한산 오봉에 들어 섭니다! 여기가 오봉 맞잖아! 여기가 오봉 맞잖아! 여기가 오봉이래요! 여기가 오봉이래요! 여기가 오봉이래요! 여기가 오봉이래요! 잘생겼다! 멋있구만! 아따! 우리 단풍도 있고... 덤만해! 그나마 땀 젓네! 그나마 땀 젓네! 그나마 땀 젓네! 그나마 땀 젓네... 그나마 땀 젓네! 그나마 땀 젓네! 그나마 땀 젓네! 그나마 땀 젓네! 이 땀 젓네! 아 으 아... 냐... 오봉일... 저 오봉을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어디 살살! 저거 못올라가잖아 오봉은 송초 주차장에서 3.5km를 왔군요 100m 전방향 오봉입니다 송초 주차장에서 3.5km를 왔군요 좋지요 우와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뭐야 이제 먹고싶어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맥주 드시면 되겠지 오세장님 빨리 와봐 아이고 그림 좋다 북한산 오봉에 왔습니다 아 드세요 뭐 떠나봤는데 안주가 아니 고맙고 방금 치울라 했더니 하하하하 누가 좀 낫다고 안주는 있는데 술이 없어 맥주 있어요 맥주 있어요 술 이거 잠드세요 안주여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면에 쓰러가지고 왜 또 일러줘 왜 안주 이게 맛은 좀 없어 맛있겠다 아니 아니 근데 좀 싱겁더라고 달 없으면 딱 좋았을걸 야이 뭐 내주가 사과맛 뭐야 사과대추 사과대추야 아 왕대추야 근데 좀 싱거워 뭐가 싱거워 단 아니 그거는 단맛이 나는걸 집은거고 이거 엄청 단데? 사과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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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어 너는 달어요? 달어 달 돼 달어 엄청 달어 달어 рет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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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북한산 오봉에 왔습니다 아 아 낭마대 대단하다 야, 멋지십니다. 마음껏 누리시는데? 내 카메라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 어떻게 찍사가 더 스타 같아? 아, 여기가 오봉이군요. 아, 멋지다. 북한산 오봉에 왔습니다. 야, 멋지다. 북한산 오봉에 왔습니다. 다 찍었어? 다 찍었어요, 갑시다. 나는 왜 안 찍어주고? 나는 안 찍어주고 다 찍었다는 거야. 자운 봉이 1.6km를 가야 되네요. 단풍 좋다. 북한산 오봉에서 자운 봉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단풍나문데? 이게 다 단풍나무예요. 이쪽으로 봐봐요. 빨리 단무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시들었어. 네, 다 시들었어. 이게 하나 더 아쉽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여기 진짜 단풍이 다 죽어버린다. 너랑 낫동네. 여기는 오봉에서 자운 봉 가는 길입니다. 자운 봉 1km 가면 되네. 자운 봉 1km 가면 되네. 저게 자운 봉이구만. 송초 주차장에서 여성 봉 5봉을 거쳐서 송초 계곡 갈림길까지 왔습니다. 송초 폭포를 거쳐서 송초 주차장까지 4.4km를 가야 됩니다. 여기로 올라오면 안 돼. 지루해서. 되는 게 있어야지. 내가 여기 올라와 봤다니까. 오봉에서 1.5km 왔어. 송초 폭포가 800m를 가야되네. 송초 폭포가 800m를 가야되네. 송초 폭포가 800m를 가야되네. 800m. 오봉에서 1.8km 왔네. 3.2km 가면 됩니다. 사먹교? 물을 머금어야 돼. 계곡 주번이야. 예쁘지? 배곡도 이쁘네. 배곡도 이쁘네. 배곡도 이쁘네. 배곡도 이쁘네. 불 났어. 불이 좀 나다가 말아주세요. 음에 단풍 들었네. 이야 경시 좋고. 오우. 여기가 제대로야. 여기가 더있다. 응? 여기가 더있다. 어허? 어허? 우와아. 간포가 정말 딱 어울리네. 아 여기있어요? 어? 야 폭포도 있고. 뭐니? 폭포도 있어요? 우와아. 여기가 더있고. 여기가 더있고. 여기가 더있고.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져요. 여기 아주 멋져요. 멋있네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멋집니다. 네, 멋있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송축폭포야? 아니요. 밑에 있대요. 또 있대? 이것도 아니잖아. 이거야 이거. 멋지다. 송축폭포야? 오우. 이게 송축폭포야? 네. 이게 송축폭포야? 이게 송축폭포야? 네. 이게 송축폭포래요. 아니면 또 붙어있는 또 하나 있겠죠? 이야. 코스 재밌네. 어이구.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풍 ninety-八. 송축폭구. 송추 계곡에 단풍 불어왔습니다. 송추계곡에 왔어요. 송추계곡에 송추 계곡에 송축폭구 rés réserv bueno als 송축폭구 송축폭구 송추계곡에 송축폭구 好 물이 없이요 사폐능선 이쪽으로 가야되네 여기가 갈리길인데 사폐능선 송추주차장 2.3km 가야되네 사폐산 2.3km 송추주차장 1.5km 가야되네 송추주차장 2.5km 가야되네 송추주차장 2.5km 가야되네 송추주차장 2.5km 가야되네 송추주차장 2.5km 가야되네